안녕하세요.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반딧불이 김진 교육개발원 대표 김진입니다. 저는 성향과 재능을 찾아서 꿈과 행복을 이뤄주는 진로적성 일을 하는 진로적성 전문가 김진입니다. 벌써 제가 이 일을 해온 지 20여 년이 넘었네요. 그리고 그 사이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제가 상담했습니다. 그럼 왜 이 일을 하는가? 우리가 초중고 때부터 공부 열심히 대학가서 좋은 직장을 잡으라고 얘기해서 대학도 하고 직장도 왔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.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? 나는 어떤 사람이지? 이걸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의 성향은 15개의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1천 2천억 개의 인간 성향들이 있는데 그걸 다 먹으니까 압축하니까 15개로 나오더라고요. 그게 바로 제가 개발한 옥타고니스 검사입니다. 제가 이 옥타고니스 검사의 유형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쉽고 진로적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알려줄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봤는데 그게 바로 영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12가지 성향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을 아주 꼭 한번 지켜봐주세요. 채널구조 감사합니다. 채널구조 감사합니다.